87쪽 자, 이번 시간에는 87쪽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하고 나온 거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배웠던 내용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 둘로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땡글뱅이 치던가 X치던가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지금은 표시를 안 해두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냥 설명 듣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다 빚을 안 갚아도 되죠 빚을 안 갚아도 되죠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네요 2번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시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표현이 있구나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표현이 있구나 이건 시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배울 건데 지금 현재는 시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한 것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죠 상승한 건 거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미리 주다 돈 줬죠 거래네요 월급여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다 거래요 아니에요 종업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사람은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 그렇죠 수익비용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계산한 이익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재무상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다섯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 했어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라고 말을 했죠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뭐냐 그 금액을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저기 뭐 오징어 잡이 배에 팔아먹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 국내 유명 가수 중에 한 명 저한테 이제 배웠던 유명 가수 중에 한 명 있는데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가다가 끌려온 친구가 하나 있어 잡혀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대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결국은 비몽사몽 간에 항상 그 약을 이렇게 주사를 했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이제 결국은 꽤 멀리 가서 탈출에 성공을 한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기회장까지 했던 아이예요 천년의 사랑 뭐 이런 거 불렀던 박완규 어쨌든 인신매매범들은 그 사람을 자산으로 봐요 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걔들은 장부 정보가 안 적어 세무서에다가 한 명 납치했음하고 보고합니까? 아니죠? 어쨌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공부 있으니까 이유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기증받다 자산이 증가했죠? 거래입니다 원가 10만 원인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거래요?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거래지만 계약 그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다음 중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것들은 붕괴를 해봐도 되고 붕괴를 해봐도 되고 또는 우리는 이제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현금을 도난당했네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죠 자 돈 잃어버렸어 직접적인 반대고 다른 건 들어온 거 없어 현금은 감소했지만 다른 자산무제는 변함이 없잖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는데 이거 지분참여자반에 자본거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이 감소했으면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여자가 있네? 손익거래죠 1번은 손익거래죠 2번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 거래요 아니에요? 자 FVPL 또는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라고 했죠? 자 졸지에 공정가치가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시가가 올라간 거죠?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이 증가했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그랬죠? 수익이 있네? 여자가 있네요? 여자가 있으니까 손익거래 1번도 손익거래 2번도 손익거래 3번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처리한다 여자가 있으니까 손익거래 4번 상품을 원가 이하로 매출하다 정답 아니다 기억하셨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품을 매입하다 매출하다 환출하다 환입하다 할인하다 에누리하다 이건 답이 아니라 그랬죠? 5번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왔네요 이거 붕괴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사왔죠?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하겠죠? 돈 주고 사왔죠? 대변에 현금 들어가겠죠? 자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건물 사왔죠? 사올 때 어허 집중 건물 사왔죠? 이익 보고 사왔어요? 소원해 보고 사왔어요? 이익 보고 사왔어요? 이익 보고 사왔어요? 시세보다 저렴한 팔아봐야 알죠 팔아봐야 알죠 예를 들어 지금 100만원 지급했잖아요 시세가 얼마든 100만원 지급했잖아요 나중에 이걸 100만원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 싸게 팔면 손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산을 사왔을 때는 차별에다 금액은 뭘 쓰는가 사올 때 지급한 대가 사올 때 지급한 대가 우린 이걸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필기 하나 합시다 뭐라고 필기하는가 이렇게 모든 자산을 모든 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모든 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첫날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으로 보면 출생신고하는 거라고 제일 처음에 장부에 적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더 나갈게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자산을 10만 원에 구입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샀어요 왜냐하면 꼭 사고 싶었던 건데 세일을 한대요 세일을 그래서 왕복 택시비 급하게 가느라고 차 몰고 갈 시간도 없어서 총알 택시 타고 가느라고 왕복 택시비 10만 원 지급했어요 자 요거 나중에 와서 15만 원에 팔면 얼마에 사온 건데 10만 원에 사온 건데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봤어요 왜요 이걸 사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써 비용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비용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하나 자 요기 FVPL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을 FVPL 금융자산을 제외한 FVPL 금융자산을 제외한 제외한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 1원에는 정확히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 이렇게 나와요 FVPL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자산의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 원가가 뭐예요 하면 기초강의를 듣기 전부터 지금 원가회계를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원가회계를 미리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원가회계에서 말을 하는 원가란 원가회계에서 말을 하는 원가란 제조원가로 의미해 즉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쓴 비용을 다 더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재무액의 시간에 말을 하는 원가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매입원가예요 매입원가라는 건 뭘 말하는가 그 물건을 사올 때 가격에다가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 지급한 여러 가지 비용 매입 재비용 다 더한 게 원가입니다 매입가격이나 매입 재비용을 더한 게 원가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다 사올 때 지급한 대가를 그대로 장부에 적었으니까 이거는 이익도 손실도 아니죠 아무 쪽에도 수익이나 비용이 나타나지 않죠 여자가 없네요 교환거래 교환거래 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보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잔액이 존재한다면 오류가 되는 개정과목은 하고 나왔네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잔액이 없어야 되는 거란 뭘 말하는 거예요 임시개정을 고르라는 얘기죠 임시개정 그럼 개발비가 나와있죠 개발비 개발비는 무슨 개정이라고요 우리 회계상에서 원래 빗자로 끝난 건 다 비용이 돼 딱 하나 빗자로 끝났는데 비용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죠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무형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자산 중에서도 무형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개발비는 자산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기주식 처분이 이건 무슨 개정이죠 감주자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 자본이죠 자본이니까 역시 영구개정입니다 1번도 영구개정 2번도 영구개정 3번에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 라고 나왔죠 자 FVOCI FVOCI 금융자산의 처분손실이 아니라 평가손실이에요 평가손실은 기타포갈손익 입니다 기타포갈손익은 영구개정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FV PL 금융자산 평가손실은 임시개정이에요 다른거 다 필요없어요 여러분들을 시험 볼 때까지 강조하는거 외우는거는요 기타포갈손익의 종류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회계처리하는건 두개밖에 안배워요 그러니까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하고 나중에 재평가 입력음이라는걸 배울거에요 지금은 됐구요 FVPL이 아니라 제발 착각하지 말고 FVOCI 그것도 처분손익이 아니라 평가손익 이건 기타포갈손익 이라는거 FVOCI 금융자산 처분손익 단기손익 입니다 FVPL FVPL의 경우는 평가손익 처분손익 의기건 모두가 단기손익 이에요 됐고 FVOCI 평가손익 기타포갈손익 이라는 것 기타포갈손익 연구개정 입니다 이익력음은 자본이죠 자본이죠 연구개정이요 근데 뭐가 손상이 됐건 손상차손 여러분 손상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거죠 단기손익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시개정입니다 4번 회계의 순환과정 중에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 우리 필수적 절차 외우지 않고 선택적인 절차만 외웠잖아요 자 임의적 절차하면 지워가면 되겠지 시산표라는 말 찾아서 지우고 정산표라는 말 찾아서 지우고 재수정분계 찾아서 지우고 답 나왔죠 5번 보겠습니다 회계거래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요 붕괴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발생한 거래를 붕괴장에 기록하는 절차 맞는 말이죠 2번 붕괴장의 거래 기록을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 그걸 전기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보조장부로서는 붕괴장과 현금출납장이 있다 뭐가 잘못했어요 아까 붕괴장과 총계정원장은 주요장부라 그랬죠 붕괴장과 총계정원장은 주요장부라 그랬죠 붕괴장이 잘못됐네요 4번 시산표의 차변학계과 대변학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개정기록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실수 안 하시네요 악센트 보고 아니요 그럴 줄 알았더니 차변학계와 대변학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오류 있을 수 있죠 개정과목의 오류나 양쪽에 같은 금액의 오류를 범한 경우는 오류가 생겼다 하더라도 대체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다음에서 5번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겁니까 합계액을 집계한 게 뭐예요 합계시산표 잔액을 집계한 것은 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다 집계한 것은 합계잔액시산표 정답 나왔나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총계정원장 일부 개정에 합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네 여러분 자산과 비용은 항상 잔액이 차변에 나온다 그랬죠 부채자본 수익은 항상 대변에 잔액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고향을 보는 거야 고향 고향이 차변인 놈은 무조건 차변이 많아야 되고 고향이 대변인 놈은 무조건 대변인 많아야 돼요 여러분 계약 자산 자산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니까 차변이 많아야 되죠 제재로 됐네 손실충당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제재감손 기억 안 나세요 재구다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한 후계액 손상차손 후계액 손실충당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결론은 자산의 반대변 항목이니까 얘는 어느 변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고향이 대변이죠 무조건 대변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변이 많아요 차변이 많죠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주식발행초과금 감주자 주식발행초과금 감주자 뭐예요 자본이죠 대변이 많아야죠 당좌차워라고 나왔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쓰세요 당좌차월 옆에다 화살표하고 이렇게 은행에서 잠깐 동안 빌린 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잠깐 동안 빌린 돈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돈 빌려왔다 그랬어요 빌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결론 당좌차월은 무슨 계정이에요 부채라는 거죠 또 새로운 거 배웠어요 당좌차월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에서 잠깐 동안 빌린 돈이래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이 많아야 하죠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익익력은 배웠죠 자본이죠 자 이익익력은 정확히 반대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손금 아까 손익계정 마감할 때 자변이 작으면 이익익력은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이렇게 마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익력은 정확히 반대말이 결손금이지 중요한 것은 둘 다 자본이에요 자본이지만 얘는 대변에서 태어났어요 어머 왜 대변에서 태어났죠 손익계정 그릴 때 차변의 비용 썼죠 대변의 수익 썼죠 차변자금의 이익익력은 이라 그랬죠 과정을 이렇게 강의했을 뿐이고 내려가서 거저참 붕괴 보자고 붕괴 붕괴에서 태어날 때 차변의 수익 대변의 이익익력은 대변에서 태어나죠 고향은 대변이에요 원래는 붕괴를 해서 전개하는 게 또 맞아 어떻게 따지면 그러면 손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손익계정 차변에 이익익력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정 내에서가 아니라 붕괴 이게 위치예요 이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익익력은 자본이라는 건 아셨죠 자본의 고향은 대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얘는 고향이 차변지 왜? 자본인데 왜 차변이냐고요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놈이니까 결손이 생기면 자본이 줄죠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놈이기 때문에 고향이 차변이 된 거예요 결손금의 고향은 차변 따라서 차변이 많아야 한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7번 다음 중 괄호 안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하고 나는데 저를 잠깐 보시죠 7번 7번 아 여기 지금 괄호가 나와 있고 현금 매입 외상매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위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총개정원장에 전기를 날 때는 항상 날짜 상대개정 자기금액 순서로 쓰죠 그렇죠 계정에는 항상 상대편 이름을 쓴다고 이다 보니까 자기 계정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즉 이 위에 현금이나 매입이나 외상매입금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현금 매입 외상매입금 나와 있는 거 속가 내면 현금 매입 외상매입금 나와 있는 거 속가 내면 자 이거는 이제 답은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죠 다섯 중에 하나는 찍어서 맞을 확률이 20%지만 셋 중에 하나는 찍어서 맞을 확률이 33% 아닙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에 보면 돈하고 관계 있는 놈 돈하고 관계 있는 놈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말할 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말할 건데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몇 개를 더한 건가요? 그럼 네 개 뭐를 더한 건가요? 그럼 이거 아주 이 달에 강의 안 해요 이거 다음 달에도 강의를 여기까지 나갈 가능성이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다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걸 다 더한 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 네 개를 더한 걸 회계상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놈들은 돈이나 마찬가지 이런 뜻이에요 이 때 이 개정 안에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즉 돈하고 관계있는 놈이 어느 변에 있는가 봤더니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나와 있죠? 차변에 나왔을 땐 이것이 뭘로 의미하는가 지급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급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급액을 의미하느냐고요? 봅시다 예를 들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나오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급여계정을 그린다 급여가 차변에 있으니까 급여계정 차변에 상대계정 현금 들어가네요 어? 돈하고 관계있는 게 차변에 있으면 중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추후로 지겹도록 강조 엄청나게 이거 많이 풀어봐 이렇게 질문해 우리 회계상에서 웬만한 계산 문제 계산 문제의 절반 이상은 이 계정 그려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무엇 무엇에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딱 고민할 필요 없어 지급액은 얼마인가 계정을 그릴 때 지급액은 항상 차변에 쓰는 거잖아요 일단 차변에 괄호 쳐 이게 답이니까 그리고 자료에 주어진 거 벗겼어 대변에서 차변 빼면 답 이렇게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 하나만 외워도 좋아요 모든 계정 그릴 때 지급액은 항상 차변 반대로 받은 거 수치액은 항상 대변 이것도 대답 못하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이거는 진짜 몇 천번도 넘게 떨어 주겠네 여러분 계정을 그릴 때 지급액은 어느 변 돈 헷갈려 그러면 안 돼 차변 수치액은 어느 변 대 변 나와야 돼 자 돈하고 경기는 게 차변에 있죠 지급액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에서 남한테 돈 주는 것과 관계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가피 여러분 감가상가피는 돈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감가상가피는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렇죠? 감가상가피는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이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감가상가피는 답이 될 수 없어 지급액은 조금 이따 보기라고 외상매출금을 볼까요? 외상매출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이죠? 나중에 돈 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죠 답 아니네 그럼 지급액은 무슨 계정이에요? 부채죠? 부채잖아요 돈 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주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이건 주는 것과 관계는 게 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8번 속달이 되면 사실은 계정을 직접 보고 추정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등계로 강의할게요 1월 5일에 거래를 추정하래 그럼 1월 5일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정이 하나만 나와 있다면 내려가서 걷어차면 끝나는데 계정이 많을 땐 내려가서 걷어차다 보면 정신없다니까 맞아보면 정신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계 문제 물으러 갔다가 엄청 막고 다녔던 거 정신없더라고 이거 1월 5일 찾으셨나요? 제일 처음에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있어요? 현금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잘 보세요 현금 계정 차변에 5만 2천 원 있죠? 보세요 현금 계정 차변에 5만 2천 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5만 2천 원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2천 원 쓰고 또 1월 5일을 또 찾는 거예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있어요? 대여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저를 보세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있다고요? 대여금 계정 대변 대여금 계정 대변 그럼 대변에 대여금 5만 원 쓰고 그런데 느낌상 보세요 느낌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대차가 다르잖아요 그럼 또 봐 1월 5일 또 찾으셨나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2천 원 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2천 원 이렇게 쓰면 끝났네? 그럼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정이에요? 붕괴잖아 개정을 그릴 때는 지급에건 차변 수치에건 대변인데 이건 붕괴잖아요 붕괴 그렇죠? 붕괴에서 현금이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쓰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현금 5만 2천 원을 받았네 무엇을 현금으로 받았는가? 대여금 5만 원하고 이자 2천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네요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2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2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답 찾으셨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9번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돼 집에가 딱 들어갔을 때 저 혼자만 있을 때 보면 집이 난리, 너절분하고 난리가 나는데 집사람이 있으면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뭔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지 그냥 뭔 얘기예요?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익 또는 비용뿐입니다 물론 단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기타포괄손익 말고 수익이나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야 아 아니구나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죠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수익비용 중 단기순이익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본이죠? 남자잖아요 답이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비용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손상차손 비용이죠? 여자잖아요 아까 FVOCI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지만 이건 FVOCI 평가손실이 아니라 뭐예요? FVPL 평가손실이죠? 단기순이익이죠 FVOCI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지만 FVOCI 처분손익은 단기순이익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는 속상할 수 있어요 저를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강의 들으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의 강점이 뭔지를 정말 모르죠 하나하나를 설명하던 내용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요 문제 푸는 기술 들어가면 정말 기발납니다 아주 실수를 용서치 않는 저만의 노하우 그런데 제일 섭섭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끼리 저 얘기하면서 칭찬할 때 이래요 야 외계 정말 끝내주게 강의 잘하지 않냐? 야 왕자만 봐 얼마나 신기한 이 왕자만 봐도 왕자는 제 강의에 극히 아주 미세한 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이 10번 같은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10번, 11번 이런 거 고민을 안 해요 틀릴 확률 제로입니다 단시간에 그 노하우 이거는 다음 강의에 진행될 겁니다 10월 11일, 11일 마지막 강의 때 12번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눌 수 있고 보조부는 다시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보조기입장이 아닌 것은 뭔가 하고 났네요 여러분 보조기입장이 뭐라 그랬어요 상품제구장, 원장, 대장 말실수 주요부는 붕괴장, 총괴장 원장이죠 보조원장은 상품제구장, 원장, 대장이죠 나머지 장 그게 보조기입장이죠 그런데 이건 보조기입장을 고르라 그랬어요 아닌 걸 고르라 그랬어요 아닌 걸 고르라 그랬죠 정답은 지금 외웠던 것 중에 하나네요 붕괴장 아니면 총괴장 원장 아니면 상품제구장 아니면 말 끝에 무슨 무슨 원장, 대장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죠 13번, 이번 강의 안 했고 14번 시선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하고 났네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오류죠 대차가 불일치하는 오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대변과 차변이 합계가 불일치하는 오류 자 그러면 1번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뭐야 아, 오타가 났네 뭐라고 고쳐야 되나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건물 계정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아, 왜 오타가 났지?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건물 계정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대답해 주세요 뭐를 사오고 비품을 사오고 무슨 계정에 적었어요? 건물 계정에 적었죠 계정과목 선정 잘했어요? 못했어요? 계정과목에 오류는 검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정과목을 잘못 적어도 금액만 똑바로 적었다면 대차가 일치할 거 아닙니까? 2번 사체 계정에 잔액을 하고 났네 여러분 사체는 무슨 계정이죠? 부채잖아요 부채는 잔액이 어느 변에 나오죠? 대변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났는가 A씨 금융자산 계정 차별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답 어느 변에 적어야 할 것을 대변에 적어야 할 것을 어느 변에 적었어요? 위치 자체를 잘못 적었죠? 대차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계정에 잔액을 여러분 건물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 잔액이 어느 변에 나와요? 차변에 나올 것을 투자 부동산 계정 차변에 적었죠? 다시 한번 대답 어느 변에 적어야 할 것을 차변에 적어야 할 것을 어느 변에 적었어요? 차변에 적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대차는 일치 불일치 일치 위치는 똑바로 적었으니까 일치하겠죠? 발견할 수 없습니다 4번 개발비는 자산이죠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개발비 계정에 잔액을 여러분 개발비는 자산이니까 잔액이 어느 변에 나와요? 차변에 나오죠? 차변에 적어야 할 것을 어느 변에 적었대요? 차변에 적었죠?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위치는 똑바로 적었죠? 대차는 일치할 겁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5번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여러분 누락되었다는 얘기는 적어야 할 것을 안 적었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만 안 적은 게 아니라 거래가 통째로 누락이 되었죠? 어느 한쪽만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차는 일치합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15번 이게 2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 제기를 걸었던데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포관린 손익계 선서의 보험료가 5만 원이고 500원이고 수정 분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전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보세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게 뺀 게 수정 후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나 포관린 손익계 선서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개를 보고 같은 변 더하고 다른 변 뺀 것이 수정 후 시산표나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수정 전 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선급 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가능한 것은 하고 나서 지금 금액은 뭘 물었어요 선급 보험료를 물었죠 선급 보험료를 물었죠 수정 전 시산표는 선급 보험료가 없죠 거기 수정 전 시산표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숨어 있어 이건 무슨 자식들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런데 수정 분개를 보니까 수정 분개에서 선급 보험료가 나왔죠 어느 변에 나왔어요 선급 보험료는 무슨 계정이에요 선급 보험료 무슨 계정이냐고 자산이죠 선급으로 시작됐으니까 자산이죠 선급 보험료가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죠 수정 전 시산표보다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300원이 적은 것이 답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이런 거 오늘은 우리가 수정 분개까지는 안 해봤는데 수정 분개 하는 거 하다 보면 늘었나 줄었나 빨리 판단하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자 다시 한번 이거죠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분개를 보고 같은 변에 있는 놈은 더하고 다른 변에 있는 놈은 빼서 수정 후 시산표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이 다 그런데 옛날에 수정 전 시산표는 선급 보험료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수정 분개를 보니까 선급 보험료가 대변에 나왔죠 찾으셨어요? 결론은 수정 전 시산표보다 재무상태표의 선급 보험료는 300원이 적어야 답이라는 얘기죠 찾으셨나요? 재무상태표의 선급 보험료가 300원이 적은 것 재무상태표의 선급 보험료가 300원이 적은 것 찾으셨죠? 그런데 제가 애들이 행정 심판을 벌여서 애들이 제시한 답변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왜 답을 안 했는지 답변서가 있습니다만 이거 분명한 건 오류 맞아요 오류 맞는데 그 해설에 이렇게 썼어요 이 문제는 수정 분개만을 이용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 보험료 즉 수정 후 선급 보험료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수정 분개에서 선급 보험료 3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정 전에 비하여 수정 후의 금액 즉 기말 재무상태표나 수정 후 시산표에는 300원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그리고 박스 안에 세세하게 써놨는데 됐고요 맨 박스 안에 상기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이 문제를 수록한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아 선급 보험료가 줄었구나 준 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집어넣고요 16번도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발견할 수 없는 오류란 대차가 일치하는 오류예요? 불이 일치하는 오류예요? 발견할 수 없는 건 불이 일치하는 오류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1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그 중 7만 원이 차기분에 해당되는데 결산시 수정 분개를 안 했다 분개를 안 했다 어느 한쪽 거에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라 아예 분개를 안 했다 대차가 일치 불일치 분개를 아예 안 했다니까 어느 한쪽만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라 차변 또는 대변 어느 한쪽에 더 적거나 덜 적은 게 아니라 아예 분개를 안 했다면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차는 일치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네 그럼 나머지 볼까요? 2번 30만 원의 매출 채권 회수 시 끈끈 계정 차변과 끈끈 계정 차변에 기입했다 자 지금 제가 왜 갑자기 미친놈처럼 끈끈 계정 이렇게 할게요 무슨 계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계정감에 구르는 발견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결론은 이건 어느 변과 어느 변에만 적었대 차변과 차변에만 적었죠 양쪽에 나눠 적은 게 아니라 차변에만 적었잖아요 차변에만 더 많아지겠지 3번 100만 원의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100만 원의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아니 뭐야 매출 채권 계정에는 썼지만 현금 계정에는 안 썼다 여러분 양쪽에 적었대요 한쪽에만 적었대요 불일치하죠? 그 다음에 4번 55만 원의 매이체무 지급 시 현금 계정 대변에 55만 원을 적고 매이체무 계정 차변에는 50만 5천 원을 적었다 대변에는 55만 원을 적고 차변에는 50만 5천 원을 적었다 일치 불일치 양쪽에 다른 금액을 적었으니까 불일치하겠죠 다음에 5번 200만 원의 비품 외상 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끈끈 계정 대변과 끈끈 계정 대변에만 적었다 일치 불일치 제가 왜 끈끈 계정 하는지 아시죠? 무슨 계정에 적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7번은 이건 굉장히 어렵고 얼마 전에 몇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괄호는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는가? 집합 손익계정 차변학계가 25만 원이고 대변학계가 30만 원인 경우에 마감분계로 오른 것은 괄호가 안 나와 있고 괄호가 나와 있는 경우는 답이 틀려져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강의를 할 건데 자 됐고요 여러분 집합 손익계정 차변학계가 얼마래요? 25만 원 대변학계가 얼마래요?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어느 변이 작아요? 차변이 얼마가 작아요? 5만 원이 작죠? 차변이 작을 땐 뭐라고 마감하라고요? 이익인여금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마감분계 해볼까요? 내려가서 걷어찌면 분계는 차변에 손익 5만 원 대변에 이익인여금 5만 원 나오겠죠? 따라서 당시에 정답은 차변에 집합 손익 5만 원 대변에 이익인여금이 5만 원인데 이것은 1월 이후에나 강의가 다시 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괄호 때문에 11, 12월에도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역시 회계는 어렵구나 내 머리로는 안 되는가 봐 때려쳐야지 이러실까 봐 이것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총계정원장 마감 연습만 제대로 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강의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an